힐빌리의 노래 오랜만에 책 소개입니다. 이 책은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 뉴스가요 하루에도 아주 몇 번씩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트럼프가 최근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되고 뭐 부통령을 지정했고 뭐 이런 얘기들은 벌써 몇 주 전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그리고 해리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하고요. 서서히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소개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부통령 후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39살이다. 그리고 초선 상원의원이다. 백인 하층 노동자 집안 출신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다. 책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보니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일단 더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정치색을 띈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지연정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두 당의 의견 모두 드릴 가치가 있다고 믿고요. 실제로 저에게 있어서도 만약 저는 미국 투표권이 없지만 있다면 아마도 나는 스윙보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이디 벤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조만간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얘기 또는 뭐 그녀가 대통령 후보로 지정이 되면 그녀가 지정하는 부통령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후보직 수락과 그 다음에 이 벤스 부통령 후보 지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화당이 또는 트럼프가 타겟팅하는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 목적 등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또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침 또 그 책 제목이 힐빌리의 노래 들어본 듯한 굉장히 유명한 책이겠거니 그리고 이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이미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니 한번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는 봐야겠다 라고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로는요. 제 주말 3시간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책을 덮으면서도 뭐랄까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좀 아련하게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 뭐랄까 힐링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책 소개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제이디벤스의 지명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것들도 간단히 제 생각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힐빌리의 노래요. 힐빌리 엘레지인데요. 엘레지라 그러면 이게 뭐 노래라기보다는요. 노래면 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기보다는 뭔가 구슬픈 노래, 그리움, 애환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힐빌리라는 것이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 계층을 지칭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산골, 촌뜨기 백인이라는 어감의 어떤 멸칭인 거죠. 힐, 언덕 그리고 또 친구하는 흔한 이름 빌리 합성어죠. 그래서 특히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 동부 남부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모여 살던 아일랜드 출신 저소득 육체 노동자들을 읽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시골에서 살면서 저학력의 백인 육체 노동자를 뜻하는 대명사처럼 됐고요. 비슷한 말로는 이제 레드넥이죠. 목 뒤쪽이 이제 공사판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면서 빨개졌다라고 해서 레드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자면 미국판 흑수저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소설인가 뭔가 하고 해서 읽어보니까 회고록이구나. 본인이 이 글을 쓸 때 나이가 뭐 서른 초반? 서른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주인공이면서 성장하던 시기, 로스쿨을 다닐 때까지의 시기를 담담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이 쇠락한 전통적인 공업 지역일 텐데 그 지역에 미국인들의 절망과 상실감을 솔직하게 그려낸 벤스의 회고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레드넥, 힐빌리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하면요. 아마도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어머니는 무직이고요. 그리고 마약에 쩌들었고 음주, 그리고 이혼, 그리고 대여섯 명의 결혼, 동거는 기본이고요. 누가 지금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또 이제 같이 사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양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요. 가정폭력, 약물 중독, 10대 임신, 가난, 불행한 어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아무도 주변의 친구들이 대학 안 가고요. 부모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또 동네에는 말하자면 건강한 몸이지만 일주일에 20시간도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툭하면 이제 배우자를 폭행하고요. 술에 취해 있고. 또 정작 능력이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동네를 이미 떠났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패배감이라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동네의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어떤 절망적인 느낌인데 이게 결국은 feelings our choices do not matter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학습된 절망인 거죠. learned helplessness일 텐데.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전형적인 이 힐빌리 가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평범한 백인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버는 소득도요. 과거의 50년 전 대비 낮아진 거죠. 다른 계층은 다 올랐는데. 그렇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도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그 얘기,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1984년에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두 번째 결혼인데요. 엄마가 이미 본인을 낳기 전에 아빠가 다른 누나가 있었어요. 엄마가 19살 때 낳은 누나예요. 그리고 본인의 아빠는요. 이혼을 했고 양육비 때문에 친구와는 또 포기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벤스가 6살 때요. 엄마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결혼한 아빠 역시도 힐빌리, 전형적인 레드넥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새아버지를 묘사하는 것이 콜라를 하도 많이 마셔서 이빨은 다 썩어 들어가고 이런 식의 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속해서 이혼하고 난잡한 사생활이 이어지는 거고 그에 대해서 술에 쩔어 있다가 술에 깼을 때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나 그러나 또다시 난잡한 사생활로 이어지고 또 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참 그의 표현에 따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상상초월의 그런 일들을 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오냐 하면요. 벤스가 11살, 12살 일했을 때요. 그때 또 같이 살던 동거인이 있었어요. 새아빠라고 부르기도 뭐 한.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마침 관계가 좀 좋았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싸웠대요. 굉장히 크게 싸웠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11살, 12살짜리 꼬마에도 이게 걱정이 좀 되는 상황에서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엄마가 청혼을 받아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집에 이 벤스도 같이 들어가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화해를 했나봐? 그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때 같이 살던 사람하고 싸운 뒤에 엄마가 이게 언스테이블한 상태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프로치를 해서 그가 고백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2주 뒤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이런 참 그런 상황들이 이 집안, 이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이없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스한테 같이 들어가서 살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던 중에 또 엄마가 이제 급발진을 해가지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 엄마 취급도 못 받고 뭐 이러는 거면 같이 죽자라고 해서 차를 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서 동반자살을 할 생각으로 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벤스는 원래 앞좌석에 타다가요. 뒷좌석에 옮겨가가지고 안전벨트를 이중으로 메고 말하자면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이게 에스컬레이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차에서 나와서요. 도망가고요. 엄마는 이제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고 그리고 도망가던 와중에 어떤 낯선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인데요. 할모라고 번역판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마모, 마모인데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남부 사투리. 뭔가 푸근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할머니.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애니웨이.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도 출동했고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벤스가 의지했던 그런 사람은 할머니, 할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보라고 하는데 할보는 파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까 얘기했던 엄마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누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가정폭력으로 기소가 되고요. 하지만 또 엄마가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은 또 피하게 해주고 싶어서 증언을 잘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구속되지 않고요. 풀려나왔는데 그래도 조건은 엄마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앞으로는 엄마가 안 살고 할머니, 할모하고 살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법정을 가게 됐는데 변호사, 판사들과 이런 회의를 하면서 재판관 앞에서 얘기하는 그 광경을 또 묘사를 하는데요. 그때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법정의 변호사, 판사들의 모습이 원사이드에 있고요. 다른 사이드에는 또 이 가족들 가정법원에 이제 출두해서 이런저런 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당사자들인 거죠. 본인의 가족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니 뭐 꾀재재하고 왠지 모르게 본인과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더라. 결국은 그들이 바로 자기와 같은 힐빌리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책에서 담담히 또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오하이오의 어떤 백인 중상 위층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다르다라는 것은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모, 마모 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성격도 쎄고 한성질하고 또 이웃집 건너집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욕쟁이었었고요. 뭐 아주 그냥 총도 그냥 맨날 들고 다니면서 수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거친 거죠. 부부 폭력도 뭐 일상 다반사였었고요. 그러나 동시에 또 벤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그 이후로 할머니와 살면서 몇 년간은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힐빌리들을 패배자라고 조롱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또 그 말에 넘어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그대로 패배주의적으로 사는 힐빌리들도 모두 싫어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드세지만 또 정 많은 그런 할머니 또 할아버지 마찬가지죠. 누나하고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얻기 시작해서요.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사회의 모습에 대한 거를 자기가 체험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성장기의 고민들을 할 텐데 본인이 이제 고등학생 나이인 거잖아요. 자기 주변의 힐빌리들을 보아하니 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외 없이 어떤 오하이오에 있어서 낙제생, 중퇴자의 길로 접어든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어떤 전문직들, 변호사, 의사, 사업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라는 거죠. 식료품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계층 사회 이런 분화된 그 사회에 대한 것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유층과 빈곤층을 향한 양쪽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사례로 얘기했었던 것이 부유층은 분유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왜 부유층도 애 안 낳는 게 아닌데 왜 분유를 안 먹이지?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해줬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떤 계층 분야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걸 텐데 부유층들이 더 아이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빈곤층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푸드 스탬프를 타가는 게 다반사고 본인은 일하는데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오히려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들보다도 또는 실험연금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의 급여이니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 오히려 푸드 스탬프 받는 사람들이 받은 다음에 그걸 나 같은 사람한테 돈 받고 팔면서 희이 낙낙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힘겨운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왜 어떻게 하면 나도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스트럭을 하는 그런 시간들 거기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겪게 되는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또한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독하게도 반복되는 어떤 족쇄와도 같은 계속해서 세대를 지나면서까지도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를 체감한 거죠. 아무튼 안정적인 할머니 덕분에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학교에 가고 싶은 꿈을 갖게 됐고요. 그걸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오하이오 주립대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정지원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어 이거 내가 학비가 없는데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에 학비 보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먼저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해병대를 해병대를 가면 이후에 학자금 보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해병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도 됐는데요. 본인 말로는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사병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래서 엄격하고 아주 꾸준한 훈련을 받으면서 노력, 규율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또 추가로 본인이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 그런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충실히 군 복무를 마치고 그 뒤로 이제 최종적으로 오하이오 주립대를 입학하게 되는 거죠. 정치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그 뒤에 하루에 3, 4시간씩 자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고요. 그것도 최후등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일법대에 합격을 하고 이제 법대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쭉쭉쭉쭉 건조하게 얘기가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의 배우자인 인도계 법대 동기 우샤를 만나고요. 그래서 세 자녀를 이제는 그 뒤로 낳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변호사의 활동을 한 2년여 하고 그 뒤에 벤처 캐피탈을 조인하게 되죠. 그래서 자수성가로 이제 성공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책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지만 이제 2016년도에 바로 이 책을 발간하고요. 그 뒤에 정치계에 뛰어들기 위해 고향인 오하이오에 돌아와서 22년에 상원의원, 초선의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최근 이 도넛 트럼프 후보엣의회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사실 진짜로 상상을 해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 힐빌리 출신의 부통령 후보다. 게다가 그게 다 10여 년 사이에 이 사람 나이가 지금 39, 채 40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제가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하나 이렇게 좀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굉장히 건조하게 썼거든요. 가슴이 이렇게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또 혀를 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고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여러 언론들이 힐빌리에 대해 서평을 낸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간 이후에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적 정치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어떤 계층 간 분열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러스트벨트, 빈곤층이 증명한 문제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계층 간 갈등 이걸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어떤 사회적인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특히 201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이김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아주 톡톡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어떤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이 책을 통해서 하기도 했잖아요. 말하자면 전통적인 민주당의 탄탄한 지지층이었던 이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이 왜 어떤 정치적인 지형 변화를 겪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느꼈던 어떤 경제적인 좌절감 그리고 문화적인 소외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을 공화당 지지로 옮겼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준 중요한 배경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후보에 대해서 이후에 좀 찾아본 바로 좀 놀랐던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관점이 매우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놀랐어요. 이러한 성장 배경에서 어떤 극단적인 보수적인 퍼스펙티을 갖는다라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낙태가 됐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요. 심지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다 거짓이다.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매우 강정 말하자면 굉장히 전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맛에 맞는 굉장히 서로 뜻이 통하는 그런 후보일 텐데요. 그래서 아무튼 신문에서도 여러 분석 기사가 나옵니다. 왜 트럼프가 그를 후보로 낙점했나 뭐 대체로 뭐 동의하는 바이고 할 텐데요. 아마도 이 러스트벨트 지역인 이 오하이오의 빈민층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이번에도 주요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지역이요. 이러한 지역에서의 승리에 필수적인 어떤 백인 노동자층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대선에서는요. 트럼프 후보가 엘리트 길만 되게 걸어왔던 힐러리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이러한 힐러리 후보의 약점을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였는데 반해 사실 2020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당시의 이유는 노동자 중산층 서민 가정 출신임을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표를 얻는데 성공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추가로 인종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이 벤스 후보의 아내가 우샤 벤스죠. 인도계 이민자의 자녀라는 것도 들어서 소수계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호소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들었다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책에 대한 말하자면 저의 생각 또는 이 러스트벨트 앞서 얘기했던 그 정치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공유하자면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궁금증은 이들이 솔직히 힐빌리들인데 왜 공화당으로 지지가 옮겨갔을까에 대한 게 잘 설명이 완전히 되진 않더라고요.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한 명의 성공 스토리 정말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아련한 성공 이런 감정이입도 되고요. 상황에 대해서 나라만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입도 하고요. 암담한 상황을 겪었지만 운 좋게도 좋은 할모, 할보 그리고 누나를 통해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응원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구조,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좋은데 근데 이걸 통해 그들이 왜 공화당 지지로 갔지라는 것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가치이고 주변과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닌 스스로의 노력을 더 중시하자라는 그런 얘기이고 반면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흙수저지만 개천에서 욕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게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가치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한바지하고 좀 벗어나서 좀 스텝백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그냥 반감이 쌓였고 이 틈을 타서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가치중립적인 표현인데 포퓰리즘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데 성공한 거 아닐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지난 수십 년간을 놓고 보면 10여 년, 수십 년간을 보면 이러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실망감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데 있어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지지층, 말하자면 집토끼죠.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에 반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생활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대 담론, 이게 뭐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활에 직접 밀착해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말하자면 기후변화 뭐 워크라고 얘기하는 뭐런 말하자면 이 빠른 소리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들에 대해서 어떤 엘리트 중심의 정당으로 변질됐다라고 이렇게 실증감, 실망감을 느낀 그런 이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 건 아니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보면 인간에 대한 예의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또 공화당은,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는 이러한 실망감을 적극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활용을 한 거죠.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을 같이 표출하면서 리드하면서 마가하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민자 또는 어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집중시킨 거죠. 그러니 이 말은 근본적인 어떤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층의 불안, 불만을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외부 요인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모으는 그런 전략이 성공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결국은 그 말은 민주당이 보영한 어떤 게으름 소통의 부재 그리고 이를 틈타한 공화당의 포퓰리즘적인 접근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어떤 두 정당에 있어서의 가치관 또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정당에 어떤 고차원적인 이데올로기 이건 간에 그 자체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이전에 어떤 개개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예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공자님 말씀입니다만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책 소개를 하다가 또 옆길로 빠졌습니다만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번에 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건 안 되건 정치적으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계속 될 테니 앞으로 항상 제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책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제가 느낀 어떤 잔잔하고 아련한 그런 느낌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읽도록을 해보신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책을 읽고싶은 참여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렇게 SteelSmart을 읽고 싶습니다. 오늘의 책을 읽고싶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싶은 책을 읽고싶은 책을 읽고싶은 책을 읽고 싶습니다.